세상 천지에 그래 네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지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고 찾아본 거 없어요 아침에 보면은 꼭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신발 벗는 데 있죠 그게 오줌을 싸놓은 거야 근데 화장실을 넣어놔야지 거기에다가 똥을 싸놨는데 안싸고 있는 거야 이게 오줌만으로 근데 그거를 열어놓으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또 닦고 갈까봐 그런 게 그거야 기억이 크잖아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애들이 기르고 먹으면 또 애들도 개 키우려고 월급 받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가서 진짜 어떻게 가서 씻는지 모르죠 그게 나만 가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난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면은 막 무척이 좋아서 막 뛰고 막 팍 뛰는데 얼마나 옷던데 이뻐 젊었을 때니까 그 정말로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 개가 왜 저러지 뭐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젊었을 때니까요? 아니 개가 젊었을 때 개가 젊었을 때 지금 개가 늙었거든 근데 개는요? 1년이 6년 7년이에요